무처럼 휴일 기분 좀 내보나요? 아, 그거 밤만에 밖에 나오는데? 맨날 나와. 소방송지, 소방송지, 소방송지. 그렇지, 맨날 출동해 바쁘니까. 오, 세일하는데? 50% 세일인데? 아, 이거? 이런 건 놓칠 수 없죠. 9,500원에, 24년. 아, 그래요? 반만에 반만 쓰잖아. 뭐가 좋지. 남자들 뭐 많이 써요? 제일 많이 쓰시는 건 수분 라인이에요. 알로에나 오이. 지금 뭐 탈 거인거 타라. 아직 한 번 얻을 수 있겠네. 이거 알로에팩이랑 오이팩이야. 어제 서프레임 못 받아서 많이 타가지고 바르려고. 보량 씨는 경주에 있는 유일한 친구라는데요. 일을 할만하나요, 요새? 현장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틀이 안 잡혀서 어렵지. 이게 몇 번 볼 보다 보니까 조금씩 정대행인 것 같아.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서 연기만 봐도 무서웠는데 그래도 어제는 불 보기까지 익숙하네. 휴일에도 불 이야기뿐인 두 사람. 그런데 그때. 이거 보건데? 구조 배소리인데 이거? 구조 씨도 배소리인데? 기억하시나요? 바로 이 소리. 구조 출동. 구조 출동. 구조 출동. 나가야 돼, 나 지금? 아, 나는 이거 잘 들을 일 없거든. 화재 배소리랑 구조 배소리랑 이거. 내가 알람 해놓으려고 그랬는데. 못 찾아가지고. 나 해놓으면 큰일 나지. 나만 깨는 게 아니고 아버지도 깨. 아버지도 깨시니까. 친구. 근무하는 센터에 이제. 센터장님이 이제 저희 아버지이신데. 아, 피부 좋다고. 다른 거 말씀 안 하시던데. 그냥 피부 좋다고 하시던데. 그거 생각할게요. 센터장님과 친구가 부자 사이. 아, 가까이 하기엔 너무 높은 분이네요. 나도 둘이서 맨날 만나고 하시지. 맨날은. 오랜만이지 않아. 좀 한 번씩 해라. 피곤할까 봐. 맨날 내가. 나 안 피곤하다니까. 니구도 출동 저거. 친구와 있으니. 웃음이 끊이지 않는 루키. 너무 오래 혼자 있다 보니까. 좀 지칠 때도 있어요. 그럴 때는 이제. 내가 다른 내 친구들한테 못 할 말들은. 이 친구들한테 할 수 있잖아. 공감대화를 해놓으면 되잖아요. 서로. 통하는 게 있으니까 일단. 직업 하나로.